이번 영상은 미국 고속도로에. 이거 외국 영상인가 봐.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차가 가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게 오른쪽에, 오른쪽 차. 차 이제 한 대 오죠? 이 차, 이 차, 이 차 자 보세요. 아, 어떡해. 이거 오히려 부딪치러 갔는데. 아, 저 차 어떡해. 보세요. 바퀴가. 바퀴가 너무 커, 저거. 미국 바퀴 있어, 지금? 그냥, 그냥 2억씩 빠져, 쭉 그냥. 어머, 어머, 어머. 많았어요. 여기 많이 다쳤겠는데. 아, 그렇죠. 저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벨트나 내면. 아, 다행이다. 처음에 저는요. 아니, 바퀴 저거 툭 쳐내면 되는데 왜 차가 이렇게 붕떠? 그러니까요. 아, 바퀴가 내 차 밑으로 딱 들어가면 바퀴가 굴려지잖아요. 툭 뜨는 거예요. 뜸털 뜨듯이. 애초에 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요. 자동차 바퀴 사고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쓰네요, 영상들이. 상상당하기 싫죠.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화물을 싣고 가다가 바퀴가 빠집니다. 화물을 싣고 가다가? 네. 저 앞에 어떤 차가. 보세요. 풀리는 거지, 저거. 근데 화물차는 바퀴가 많잖아. 풀리는 거, 풀리는 거. 어, 저거 넘어져 있잖아요. 어디야? 오른쪽에. 아, 이거, 이거, 이거. 근데 뭐가, 뭐가. 아, 예. 너무 위험해. 바퀴. 어? 어? 피했는데 왜? 배차가 쳐서 날라왔구나. 갑자기.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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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바퀴. 피했어. 제가 피하는 거야. 아, 날라왔다. 아이고. 여기 바퀴 두 개가. 여기 두 개짜리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점검콜? 자정. 잘, 잘 쪼이지 않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 타기 전에 이 바퀴를 교체했대, 타이어를. 타이어 교체하면서 우리 보름 씨가 얘기한 대로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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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그걸 제대로 안 한 것 같대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쪽에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밝혀지면 어디서 다 책임져야죠. 근데 밝혀지기가. 알겠지. 자신이 꽉 쪼였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주행하다가 갑자기 바퀴가 등장하면 패닉이 올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얼마 전에 그 꼬깔이라고 하죠? 꼬깔, 꼬깔. 그 꼬깔이 이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도로에. 그러니까 이제 패닉이 오더라고요. 다행히 옆에 차가 엎어서 이렇게 조금 가서 이렇게 꺾었지. 맞아요, 떨어뜨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사 중인데 옆에 세우는 것을 어떤 차가 툭.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축구 드리블하고 두두두두 해서 한참 저기다 갔다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저 한 차가 바퀴가 빠지면. 연쇄적으로 사고가 나서. 연쇄 사고로 이어지지. 2차, 3차 쭉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바퀴 하나 때문에. 뭐지? 왜왜왜왜왜왜. 11대가 붙으신 적이 있었어요. 왜? 타이어 때문에요? 그게 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대게 축제하던 날 포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와, 축제 즐기러 가다가. 아, 사람 많을 것 같아. 사람 많죠? 어떤 차 바퀴지? 큰 바퀴인가? 저쪽 잘 보세요. 일반 도로네. 오, 저거야. 오, 왜이래. 오, 저거가. 오, 저거가. 오, 왜이래. 바퀴가 됐죠? 바퀴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거지, 저 차는? 아니, 뭘 저거. 아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그 차 갔잖아요. 네. 저기 사람도 서 계시는데. 저쪽 잘 보세요. 아, 저기서는. 네, 그 차. 다시 오면서. 우와. 바퀴 빠지고. 이 차가 바퀴가 없어, 지금. 이야, 못 떠올라.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좋아, 좋아. 아, 저 차 어떡해. 오, 사랑. 아우, 세상에. 오, 사랑아. 아우. 세상에. 오, 사랑아. 아우. 아우.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이렇게 바퀴 하나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날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서 거기에 교통 봉사라고 계셨어요. 교통 정리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바로 눈 앞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날 뻔하셨네. 이분이 눈으로 직접 보신 거 한번 목소리 들어보죠. 우리가 행사 있고 차가 막히면 대원들이 나가서 교통 봉사를 합니다 맨날. 하고 있는데 저기 왼쪽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더라고 차가 쫙 막혀 있었는데. 그러더만은 1차 추돌 하더라고요. 1차 추돌하자마자 가속이 붙더라고요. 2차 추돌하면서 그 차 앞바퀴가 빠졌어요 앞바퀴가.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달려오는 거야 차가. 제동이 안 되는구나 바퀴가 나가서. 나중에 차는 11대 바뀌었고 피해자들은 한 16명이 이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16명이 어떻게 많이 다쳤어 많이 다쳤어. 지금 사고 낸 분은 자기는 급발진이라고 하는데 경찰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운전 미숙으로 봐지더라고요. 하여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나도 뭐 30년을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진짜 황당했죠 뭐. 지금 만약 횡단보도에도 있었으면 어우 차도 엄청 많은데 지금. 만약에 바퀴가 갑자기 내 옆으로 굴러오면 어떻게. 방법이 없죠. 바퀴가 바퀴 옆으로 있었으면 부딪히면서 바퀴 툭 넘어지고 나도 수고를 했을 텐데요. 내가 바퀴 올라타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저게 애매한 게 고속도에서 바퀴가 오면 순간 피하면 뒷차랑 더 큰 사고가 나니까. 맞아 맞아. 근데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막 바퀴를 운전하기 전에 잘 조였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진 않죠.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가 얘기. 뒷타이어는 전륜 타이어보다는 좀 더 오래 쓰실 수 있지만 4만 킬로, 5만 킬로가 되셨을 때 타이어 교환 주기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5만. 4만에서 5만. 차량을 주행하시다 보면 계기판에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계기판에 뜨는데. 오늘 갑자기 온도차 때문에. 타이어 표준 공기압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문을 여시면 이쪽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안에는 타이어 크기에 따라서 표준 공기압 숫자가 두 가지가 다르게 써 있습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그렇구나. 꽉 채우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우선 이 창치는 타이어 공기압을 주입하는 주입기입니다. 라벨에 있는 표준 공기압과 동일하게 맞추셔서 공기를 주입하시면 됩니다. 셀프도 되는구나. 타이어 공기압 주입은 주입기의 커버를 빼고 호스에 손잡이를 누르고 주입구 쪽에 깊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료가 되면 삐 소리가 나면서 끝나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제때 체크하지 않으면 타이어의 손상으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도로의 안전을 위한 주기적인 차량 점검은 필수입니다.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은 직접 타이어 점검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요즘에는 점검 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요새는 계기판이 뜨지만 그전에 그렇지 않은 차들이 있을 땐 거의 저는 타이어를 거의 안 갈았거든요. 몰라가지고요. 마모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는 방법 있잖아요, 타이어. 500원짜리. 100원인가 500원. 여유가 있으면 자주 갈아주면 좋아요. 그럼요. 제일 편한 건 카센터에 한 번씩 가잖아요. 갔을 때 한 번 봐달라고 그러면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영상은 공영 주차장인데요. 축구장 가는 길인가 보다. 이제 아내분과 이제 새벽에 데이트를 즐기고 공영 주차장에서 나가시는 중이에요. 나갈 때 뭐 해야 되죠? 나갈 때 계산! 계산해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새는 무인이죠, 그렇죠? 무인. 무인 정산. 요새는 정산할 겁니다. 근데 빡세다, 나가는 길이. 팔 짧은 사람, 팔 짧은 사람 너무. 팔 짧은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서 차가. 어? 어? 그냥. 어디가? 네? 저분은 뭐 등록해놓은 차 같은데요? 전기 주차장? 어? 아, 장기. 어? 어, 열린다. 이게 뭐야? 그냥 갔나? 아니, 정산은 이 차가 아닌데 저기 갔나? 어? 오, 저 차가 갔어. 우와, 무슨 일이야. 오, 저 차가 갔어. 오, 저 차가 갔어. 오, 저 차가 갔어. 자. 어떤 상황일까요? 에이, 이거 다 알잖아요. 조나단, 조나단, 조나단. 찾지 말아요. 조나단, 조나단, 조나단. 조나단, 조나단. 블박차가 계산하려고 했잖아요. 계산하고 올라갔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지나간 거죠. 다시 한 번 볼까요? 어, 이게 돼. 아니, 정산은 이 차가 아닌데 저기 갔나. 어? 뭐야? 우와, 저 차가 갔어. 우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 진짜. 예. 와, 저런 얌체가 슈퍼 울트라 캡슘 짱 얌체 아니에요? 네. 진짜 얌체. 사랑 남바 다 지켰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저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그런 생각까지 있던데. 다른 사람은 이제 개념 쌈 싸먹었다고 하죠. 개념 쌈 싸먹었다고 하죠. 개념 쌈 싸먹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네. 그런데 저거 누굴 속였어요? 주차장 기계예요. 주차장 기계를 속였죠? 네. 뭐라고 돼 있죠? 현의시설 부정이요. 현의시설을 돈을 내고 이용해야지 그걸 왜 부정하게 이용했느냐. 3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이 벌금. 아. 에이, 진짜. 저런 거요. 한두 번 아니고 몇 개 모이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신호가 제대로, 수신호를 제대로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신호는 또 뭘까? 이번 영상은 아침 출근길이에요. 가봅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 뭐가 나와요? 끝! 아, 공사장 차례야. 그 길 앞에서 있어야죠. 저 아저씨가 수신하라고 계시는구나. 저 아저씨. 이 아저씨는. 아니, 이 아저씨 왜 여기서 나와? 저 아저씨는 트럭만 수신해 준 거예요, 지금요. 아, 오라고. 길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고. 아니, 정치적으로 봐주셨어야지. 이 아저씨가 이만큼 나오셔서. 여기에서 오는 차를 잠깐 멈추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차를 나오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아니면 2인 1조라 하든가. 트럭 기사님도 억울하셨을 것 같아. 난 뒤로 갈 거 그냥 나갔는데. 저럴 땐 저 수신호 하신 분은 책임이 없나요? 보험사끼리 정산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수신호 한 사람 잘못 있다. 거기 이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신호는 명확하게. 한쪽은 멈춰. 한쪽은 가. 스톱 앤 고. 그게 제대로 된 수신호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일본 일을 다녀왔는데. 길을 가다가 공사를 하는데. 저렇게 수신호 하는 분들만 다섯 분이 계셨어요. 그래, 거긴 잘 돼 있어. 이 쪽, 그 쪽. 가까운 일본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신호는. 제일 중요한 게요. 한쪽은 맞고 다른 쪽은 가라고 그래요. 보내고. 두 명은 있어야죠. 저쪽 오는 사람, 이쪽 오는 사람 두 군데를 해야죠. 일단은. 이번 영상은 심야 시간에 공사를 하죠. 도로 공사를 많이 하죠. 네.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새벽 2시경입니다. 안 보여. 순간 안 보였나? 새벽 2시경. 저기죠. 옆으로 가라고. 네, 사인카 있죠? 앞으로? 앞으로 가겠네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죠.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그런데 수신호하는. 저기 저. 나보고 잠깐 멈추래요. 누가. 알고요. 사람이 없는데. 왼쪽에 수신호하고 있죠? 2차 지나가고 나보고. 오래요. 그죠? 오래요. 오래요. 오라고 해서 갑니다. 가는데 저기서 오토바이가. 뭐야? 오토바이 뭐해? 오토바이는 뭐야? 오토바이는 뭐야? 저기 머리만 한 것 같은데? 그래. 오토바이 헬멧도 안 쓰고 불도 안 켠 것 같은데? 헬멧도 안 쓴 상태에서 머리 부딪히면 만일 속도가 빨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망이죠. 아주 잘못한 사망 내지 식물인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 블박차가 중강선 침범이다. 에이. 중강선 침범. 에이. 그러면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CCTV 보면 그 얘기 안 나올 텐데. 아니 이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관이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에? 저 공사장 임부의 수신호는 올바른 수신호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어야 되겠어요? 그냥 그 경찰서가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제발. 이 사고는 수신호가 제대로 안 됐으면 저 공사업체가 100% 책임자에 올겠고요. 그리고 오토바이랑 블박차 둘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어야 옳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고요. 그럼 미리 속도를 줄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다 벅 했으니. 그러면 공사는 아니고 차가 이렇게 막 세워져 있고 이렇게 어쩌저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차는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고는 거기서 사고가 나면 누구가 제일. 아. 그럴 때는 넘어가는 쪽이 남의 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의 집으로 가야 되니까. 주인님 저 들어가도 될까요? 살펴서. 저쪽에 오는 차가 없을 때. 없을 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갔어요. 차가 없어서. 가는데 저쪽에서 없는 차가 슝 하고 와요. 그럴 때 상대가 더 잘못이죠. 뻔히 차가 오는 걸 봤으면. 그런 거 봤는데. 이 수신호 누가 제일 잘하나요? 교통경찰관 신호하시는 분 제일 잘하시고요. 두 번째 그분들만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범 운전자. 모범 운전자. 네.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도 법적인 수신호라는 거 아시죠? 네.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랑 똑같이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도 신호등에 우선합니다. 신호등과 수신호가 다를 때는 수신호가 우선이에요. 이번에는 아침에 여기는 학교가 많아요. 학교 많은 곳에 일단 누나부터 내려다 주고. 그다음에 또 아들도 태워다 주고 그래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중이에요. 나오는 중에 이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예요. 앞에 신호는 좌회전 신호죠? 좌회전 신호예요. 나 앞에 택시차로 가야 되는데. 저기 또 횡단보도에 학생들이 건너고 있으니까 막혀 있죠. 왼쪽에 빨간 옷 입으신 분 누구예요? 해병대 맞습니다. 전우회이십니다. 네. 택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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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택시가 꽉. 아이고야. 똑같네. 똑같은 사고네. 아까처럼 해병 전후에 이분 교통 봉사해 주신 분이 나오라고 하면 난 나간다. 안 나간다. 한 번 해보세요. 나 안 나가. 안 나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안 나가? 아이고야 되죠. 아니까? 혼나 안 나가면. 아 혼나요? 혼나. 해병. 해병. 군대 안 갔죠? 지금 군대 갔다 와야 돼. 지금 행동을 했어요. 아니 아니 거기서 저 내가 한 대 빠져줘야 차들이 빨리빨리 빠질 거 아니겠어요. 안 나가면 또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그러시죠. 나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좌회전 차는 다 빠졌어요. 나와 나와. 아 좀 무섭긴 하네. 이게 이게 좀 무섭네. 가야 돼요. 왜 하나. 저리 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잠깐만 이거 혼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정도라는데 안 나가?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어 분위기가. 보통 대부분 나오라고 하면 나가지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교통조사관이. 궁금하다. 왜 줄 쓰지 않고 크게 우회전했습니까? 에이 진짜. 아 그럼 해병대 그분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은 경찰관도 아니고. 모범 운전자도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는데 왜 그 말을 들었습니까? 그럼 왜 하고 계신 거예요? 다섯 번 했는데도.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녹색 어머니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것도. 아 그것도 그것도 역시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네. 하여튼 경찰관. 그다음에 모범 운전자. 그리고 옛날에 헌병 군사경찰. 그다음에 소방대. 소방대원. 소방자 출동할 때. 이 이외에는 효력이 없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택시보다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래요. 아이고. 그리고 택시 쪽에서는 블박차 100% 잘못이라고 주장을 해요. 너무 억울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서 범칙금 내래요. 4만 원 그리고 벌점도 부과된대요. 벌점? 예. 자 그러면 범칙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결심판. 직결심판. 그렇죠. 직결심판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런 게 유죄가 나오면 저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지잖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질서가 엉망해. 유죄가 나오면. 백비빵인 거지? 너무나 당연한 무죄죠? 네. 신호등과 수신호가 다를 때는 수신호가 우선이에요. 수신호가 우선인데요. 가라고 그러는 것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는 있는데 갈 수 있는 접촉이 없던 차가 있으면 나도 조심해야죠. 저거 늘 살피어서.